.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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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쏜 다음에 장전하잖아요 와 이 소리 한 핏 소리 근데 그거 알아야 돼 이게 총 쓰레기야 얘들아 별로 좋은 소원 아니야 케이스 하는기면 여러 개 한 번에 하는 게 낫긴 한데 등대 케이스 한 번 쫙 깨고 올까 가서 로스 껀댁 오케이 이거 다 거기 가는 거다 그 별장 가는 거다 가볼까? 오케이 별장 스폰 여긴 여전히 맛있다 알자 로스트 껀댁 이번엔 오두막이 아무도 안 왔네 등신을 찍고 싶은데 등대에 별로 사람이 없네 다 등대 오면 그냥 로그작 하러 가는 느낌? 하긴 요새는 돈 벌기가 스우타가 덤? 아이씨 아이씨 그만해 아이씨 그만해 아이씨 그만해 아이씨 그만해 아 흑은 새끼다 진짜 아아 아아 됐다 두명 정도 있다 2명 정도 아 누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사상 제일 괴로운 순간, 넘버원. 임벤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 빰빰빰. 무슨 퀘스트를 줘? 마약 밀맥. 오, 마약방 갔다 오는 거구나. 오, 오. 아, 계속해서. 노구작이 안에 퀘스트 깨러 가는 거니까 땅 끝이해도 서운하지 않아. 시작하자마자 도로로 뛰어붙인 거죠? 죽여달란 거죠. 내가 지금 낀 소음기 은근 안 들리네. 내가 지금 낀 소음기 은근 안 들리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 으아악. 으아아악. 한 번 뭘 추면 지 알아보도록 그만 알아봅시다 이야 저 친구는 드릴을 어? 두 개를 어? 두고 다니네 아! 첫 번째 헤드샷 했으면은 미션 깨는데 오늘 아 아깝다 덴버로 오는 거 봐 어우 초반에 좀 말리더니 많이 많이 죽이고 있어요 지금 아 야투 가져올걸 어? 내 머리에 룩 없다 아 설마 너 보스야 보스 아니야 이렇게 하고 보스 만나면 방송합니다 너는 게임 하지 말라는 신의 개시 아니 그 새끼들 잡아서 뭐해 퀘스트 없는데 어? 있네? 이 새끼 밤이라서 날 인식은 무슨 거냐 근데 왜 오늘 이거 안 잡고 있냐 아 아 로고 보스 아 또 나왔어 그만 좀 나와라 진짜 아 어떡해? 아이씨 보스한테 어그로 제대로 끌렸는데 Gamma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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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로그가 아니야 보스야 젠쟁이다 하지 마 SI SI 으아 으아 으아아 한 마리더더 줄인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미친게임 진짜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착のは 파도 사기 지리네 나한테 유탄 쏘는 거야? 개또라이 아니냐? 와 나한테 유탄 쏜 거야 이거? 이게 게임이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야! 이게 뭐야! 배보이 뭔 배보이야! 그래도 타르코프 사랑하시죠? 왜 사랑해? 아니 저 누가 말이 되냐? 저 멀리서 창문에 사람 움직이는 거 보고 유탄을 쏴가지고 그 창문에다가 유탄을 집어넣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리얼리즘이라며 니키타 미친 새끼 리얼리즘이라며 니키타 미친 새끼 리거라 밴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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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라 B 리 durante 머릿쌌잖아요! 내가 머리쌌다고! 머리를 머리 모자를 안 쓰고 있는 나 어떡해! 너 탈이 내리냐고! 대북에! 왜! 안 되는데! 왜! 두 개가 오래 빗나가는데! 왜! 아니 뭐야 이게? 왜 안 죽었지? 또 스포를 했어! 오지마! 아니 왜 보스가! 맨날! 아니! 보스 잡아? 잡아봐! 어차피 퀘스트 깨려면 잡아야 돼! 사실 보스가 아니었던 거 있는데! 어때? 보스가 아니었고 새로 추가된 로그 목소리야! 사실 보스가 아니었던 거야! 보스가 아니었고 새로 추가된 로그 목소리야! 진짜 하지 말라! 무슨 연사를! 연사를 이렇게 쏘는 게 어딨어! 아니 저걸 어떻게 잡으라고 만든 건데! 로그랑 고수들은 빡고수들은 혼자 나도 할 수 있어! 그 개그지 같은 나이트 군 이 새끼들만 안 쳐나오면 나이트 군 버드 아이 이 새끼들만 안 나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방주하고 심심하면 돌고 그러는데 나도 그 새끼들만 안 나오면 그냥 다 잡아! 자! 아 괜찮다 평범해 상수야 상수야 여기까지는 상수야 얘들아 어! 아! 아니 뭐 오프라인 테스트여 나 심심하면 로그는 어? 로그 10마리씩 잡고 나가 방송 안 할 때도 툭하면 로그 와가지고 로그 10마리씩 잡고 아는데 어? 어떻게 내가 그 1주 반만에 레벨을 30을 찍었겠어 다 로그 머리 까가지고 잡은 거예요 근데 오늘 좀 그냥 그게 그게 그거일 뿐이야 그게 그거 해서 그거야 어? 방금 가지고 잡고 있지 않았어? 어? 누가 올라갔어 얘들아 방금 뛰어서 올라가자마자 총소리가 났어 스캐브 같은데? 싸웠어 잡았어 내가 저 싸움의 승자를 내가 죽였어 컷 컷 이게 나지 좋았어 연사무장 힙들 로그한테 스캐브들이 점멸한 거야 이 시나리오 맞는 거 같아 내가 최소 2마리 잡았어 로그 지금 이제 가야돼 더 이상 지차해서 갔네 내가 로그 두 마리 잡았고 1창 아 로그가 아직 있어 어? 요새 스카가 그렇게 좋은데 어떤 새끼가 저격총으로 로그작을 하는 거야 이 아래에서 저격하던 애가 얌전히 갔어야 되는데 저기를 누가 다 먹었어 지금 솔직히 정상적이라면 쟤가 나한테 왔어도 한참 왔을 시간이긴 하거든요 1차 해야 돼 1차 해야 돼 1차 해야 돼 무적 액 무적 액? 무적 액인데? 저거? 내가 못 박은 건가? 설마? 0점도 맞았는데? 투턴!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다 박았다 다 박았잖아 와 진짜 말이 안 되지 이건 왜 육회부를 해? 핵이? 자 이번에 원활한 투표를 위해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1창 2창 3창 있지 않습니까? 응? 우와 나만 안 들어오고 있었던 거였어 우와 큰일 날 뻔했다 아 이러면 로그업 상황 모르는데 싸플이 안 돼서 모두 고려해야 되나? 오늘 탈 거 재밌었다 날 찼다 날 찼다